네트워크 프린터 WSD 자동 설치 차단하기 윈도우에는 공유 네트워크 장치를 자동 검색하고 연결하는 장치용 웹서비스 WSD가 있는데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 프린터도 여러 개 보이고 네트워크 프린터를 WSD로 연결하면 간혹 출력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프린터를 사용하려면 WSD로 연결하는 것보다 고정 IP로 연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윈도우에서 장치용 웹서비스 WSD를 비활성시켜 보겠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CMD를 입력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명령창 안에서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아래 설명에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실행 결과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라고 나오면 정상 실행된 겁니다. 그리고 설정을 다시 복구하려면 앞에서 실행한 명령어에서 0을 1로 바꿔서 실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명령어 실행 전에 이미 자동으로 설정된 프린터는 수동으로 삭제해야 되고 명령어 실행 이후에는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네트워크 프린터에서 WSD 자동 설치를 차단하는 방법이었습니다.